야야야야야 야야야 취할 일 안 주면 나아 자 오늘의 콘텐츠는 고등학교 동창을 원하는데 내가 바로 띄워줬을 거 같아 한 50만명이 너의 얼굴 본다고 생각하면 돼 무섭다 나 봐도 오늘의 친구들이 과연 뜨거가루TV를 구독했을까 한 명씩 감자 들어간다 자 확인해 주시부터 볼게요 이분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애 둘이 있는 애엄마고요 아 유튜브가 없어요 볼게요 당연히 구독 안 돼있고요 구독하는 거 아니야? 야야야야 한눈 더 내려 띵도 내려 나는 진짜 많이 봤어 이거는 제가 없어 여기는 그 구독과 좋아요 댄싱퀸이라고 어 이거 이쪽으로 까지세요? 아니 자 볼게요 오 조재원님 계시고 일단 검색기록은 없어요 한눈 더 그럼 끝난 거 아니야? 구독 안 눌러져 있고요 아무것도 안 눌러져 있어요 누를게요 어 자 이분은 나 당당해 난 최근에 많이 봤어 저랑 되게 자주 OX이다 아 이거 돈내셔야 돼요 네 아 이거요? 당신은 모자이크 제가 해드릴게요 특별히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근데 참고로 하트원님이 진짜 이상하게 나와 진짜 이상해 아 진짜? 너무 귀여워 일단 OX는 몇 다리인지 한번 볼게요 OX가 지금 쏙 많이 올랐어요 OX가 OO 282 다리 아 282 다리 282 다리 282 다리구요 일단 콘텐츠가 제비가 더럽게 없어요 OX가 OX가 검색기록이 있어요 OX가 아 쟤 열심히 치면 구독은 안 돼 있어요 OX가 너무 심각이 나와 야 내가 검색으로 봐 나는 넌 심각해 아니 나는 왠지 알아? 아니 근데 나는 왠지 알아? 내가 왠지 알아? 맞춤에 맞는 표현해보려는 거야 OX가 여기 한번 들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서울방송고등학교 더블 꼬맹이라고 OX가 가운데도 꼬맹인데 아 무슨 말씀 하시는 거? 자 갈게요 최진희 씨 옛날에 옛날에 하긴 쥐뿌리나 안 돼 있어요 OX가 아 4명 다 안 돼 있네 구독은 돼 있다고 또 당당하게 말하시는데 OX가 이게 심층이야 어 여기 돼 있어요 OX가 구역이 또 나와서 하는데요 제나가 전에 군맹이 부족인데 OX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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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 분 국차 납수할게요 OX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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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갑자기 갑자기 바꾼 통으로 해 OX가 내가 봤을 때 연기거든요 나는 진짜 많이 나 답당해 나랑 그냥 최근에 마주 봤어 저랑 OX가 아 지금 부족하니까 한 명이네요 OX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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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신킹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OX가 아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OX가 아 왜 OX가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어 지금 턴 살짝 보여줬어요 오케이 웨이브 한번만 보여주세요 웨이브 한번만 보여주세요 네 아 아 그런거 말고 아 채널 흘러내야 아 무슨색이봐 시청자 왜 왜 진짜 예쁘게 나온다 meters 벌칙 ket 웨이브 노 구독자 한 명이 없어요 구독자 잘 먹었어요